그리고 분명히 김근희 조용히 내조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뭐라고 발표한지 아시죠? 청와대에서 여사님 일정은 처음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계속 일정이 생겨 두 시간 반 만에 다시 정정을 했어요 정정을 또 거짓말을 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같이 가기로 했고 가다 보니 영부인 일정도 몇 개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일정 없는 것처럼 해놓고는 여사님 일정 그 다음에 두 시간 반 후에 또 일정이 또 추가됐어요 몇 개가 그랬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일정이 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김근희가 대통령이에요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준석 용만 엄청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용산진무실 비용 880억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공격을 해요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김근희가 배우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기승전 김근희라고 막 비난하면서 기승전 김근희 맞죠 지금 이렇게 김근희가 권력의 실세로 배우에서 권력농단하고 국정농단을 하는데 국민들이 당연히 기승전 김근희 국민 70% 가까이가 김근희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고 수사가 불공정하다 그러고 김근희 비호감이 70% 안팎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조종으로는 진짜 한심한 사람 무슨 대통령의 부인이고 남의 아내를 왜 공격하냐고 우리가 왜 남의 아내한테 관심이 있고 남의 부부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아주 황당한 사람이에요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들은 그렇게 평화하면 안 되죠 그럼 그 문제제강 국민 최소 70-80%가 남의 아내를 괴롭히는 좀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조종훈이 지금 지금 남의 아내에서 괴롭힙니까? 남의 배우자에서 괴롭힙니까?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경력 사기, 부동산 사기 논문 표절은 아니죠 조종훈은 그게 표절입니까? 논문 강도 사건이잖아 논문 조작 사건이고 장모는 부동산을 조작하고 장군을 조작하고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을 하고 김근희는 주가를 조작하고 논문을 조작하고 인생을 조작하고 그래놓고도 단 하나도 소환이 안 되고 비리, 수사, 처벌도 안 돼요 국민들이 당연히 남의 아내에서가 아니라 윤석열 아내에서가 아니라 아니 저런 어떻게 저런 황당한 세력들이 있나 본부장과 비리 세력들이 그런데 소환조차 안 해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김근희 특검이나 그걸 뭐라고 했어요 조종훈은 사실 남의 아내를 공격하는 좀스러운 짓이다 온 국민을 짜증나게 만든다 뭔 소리요? 70-80%가 지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70대 어르신들이 지금 50% 안팎 지중이니까 빼면 70-80%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김기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정숙 특검, 김정숙 수사례라고 인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김정숙 여사 얘 나옵니까 어느 국민들이 주인 김정숙 여사 특검을 요구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좀 내놓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중간에 조종훈 시대전환 대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패스트트랙이 못 가는 상황이다 너무 황당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시민당으로 국형이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당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는 그래도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아닙니까 범민주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은 범민주 진보세력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이건 이상하다 한동훈이라는 이유만으로 김건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친구라는 윤석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현직 대통령도 소추는 할 수 없지만 기소를 할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수사도 안 해요 이것도 문제지만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중에 임기 끝나고 기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동훈 일가, 김건희 일가, 정호영, 이상민 누가 하나 지금 소환되고 기소가 됐습니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데 조정은 갑자기 나서서 남의 아내를 공격한다? 그다음에 비교적 격리하거나 이미 소환조사까지 됐고 기소까지 될 이유에 놓여있는 김혜경 씨 사건하고 퉁 치자? 아니 이런 황당한 물타기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남들이 보면 김혜경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범죄가 둘 다 비슷하다고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단 한 번 소환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았던 김건희하고 온갖 압수수색과 수사와 모욕과 망신주기와 그다음에 소환까지 당하고 기소까지 당하고 있는 김혜경 씨하고 마치 둘 다 봐주기를 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조정은 씨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요 지금 몇 년 동안 조국 최강웅 위해서 정말 마치 온 가족이 자식들까지 기소가 됐고 수사를 받았으니까 최근에 온 가족이 마치 그 가족의 슬픈 가족 색깔이 포함해서 온 국민에 다 까발려졌고 얼마나 탈탈 김혜경 여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하면 압수수색이 수백 건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벌써 세 건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하면 세 건이 됐어요 김혜경 여사하고 아들까지도 기소일지도 몰라요 자식들까지도요 제가 없는 것도 마구 수사기밀이 누설돼서 나와요 이거하고 김혜경 아니 김건희 씨하고 톤 치자 저쪽은 수사가 하나도 안 되면 엄청난 특혜를 당하고 이쪽은 과잉수사 정치공작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각은 있어야 되죠 김건희 특검 표현 안 들어도 돼요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너무 불공정하다 균형을 잃었다 정도는 최소한의 삼책동자로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좋습니다 그런 입장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안 된다잖아요 추석 밥상을 본인이 추석 밥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추석 밥상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본인이 추석 밥상에 나온 여론조사보다 더 완벽한 여론조사가 있나 보죠 추석 밥상에서 짜증이 났대요 짜증을 유발하는 자를 지적을 해야지 국민들이 짜증을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내는 건데 특검이 짜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합니까 추석 민심 어땠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차 타고 내려가 엄청 막혔지 첫 마디가 뭐예요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엄청 막혔지 그런데 기름값 작년보다 몇 만원 더 나왔지 작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득 채워서 그때 10만원인데 몇 만원 남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가득 채웠더니 다 올인 됐더라 가득 채우는 데만 해도 몇 만원 더 늘어났다 그런데 몇 만원 늘어난 거 아니에요 왕복 때 그렇죠 당장 기름값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기름값만 문제냐 여기는 어쩌냐 서울은 지금 대도시는 수도권에 물가 폭등이 난리다 시골은 어떠냐 시골 사람들도 지금 난리거든요 시골도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똑같이 이번에 추석 상찰인데 30만원 넘게 들었거든요 평균 상찰인데 30만원 넘게 들었고 배추 뭐 배추가 얼마 만원 뭐 이런 쪽 하는 거야 당연히 이 이야기다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은 뭐 하는 거야 다른 나라 교통비도 깎아주고 미국은 인플레 수당이라서 135만원도 주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독일 다 프랑스 수당도 올려주고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던데 맨날 하는 게 김건희 비호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소환도 안 당하고 그런데 주식 이야기하잖아요 주식 투자한 건 어떻게 되냐 꽉 폭락해서 장난이 나 김건희는 어떻게 된 거야 몇 십억 벌었다던데 그런데 수사도 안 하네 주가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하다가 조국은 그렇게 털고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 한동 가지고 수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도는 거야 그러다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가 매우 불공정하다 특검 필요하다 그래서 MBC 조사에 자세히 나온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 특검해야 된다 그중에 70대 어르신들이 지금 윤석열을 빨개 지키자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빠져가지고 50% 안팎 지지하니까 그걸 만약에 빼면 빼면 실제로는 실제로는 김건희 수사 불공정하다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가 7, 80% 정도 됩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목소리가 높은데 저희가 행진할 때요 광화문 광장에서 놀러 나오신 분들이 박수를 쳐줘요 이건 지금 동영상이 다 잡혀 있어요 빨간 화재라니까 저도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도 오마이티비에도 제가 행진 동영상만 따로 올리자고 제가 제안드린 이유가 그게 보면 재밌어요 집회 때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엄청난 행진이 길어져요 그다음에 가는 데마다 어떤 시민이 차 타고 가다가 박수를 쳐주고 저도 직접 복경한 게 뭐냐면 시티투어 버스 있죠 서울시 2층은 무게버스거든요 뚜껑이 없어요 2층은 열어져 있잖아요 1층은 뚜껑이 있지만 테두리가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갑자기 저는 그분들을 바라고 이렇게 들고 싶어요 근데 저 깜짝 놀라는 게 거기에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서너 팀이 한 3분 1 정도 와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요 약간 차도 막혀 싸준다 할 텐데 네 오히려 박수를 보고 광원광장 있는 분들이 막 20대 30대들이 막 뛰어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네 막 피켓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아 이제 자기가 봤다 봤다 인증 알려줘요 내가 오늘 갔는데 야 엄청 모였다 하더라 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기현 씨 말할 것도 없고 느닷이 지금 국민의힘은 김정숙 특검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여론조사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누가 특검 찬성하는지 김기현 특검 지금 70%입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약 공방이 짜증나서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추석 민심 드셨잖아요 뭐 자기가 시민들 만나겠다고 지금 이야기했더라고요 예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저랑 같이 토론해도 좋고요 네 안면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시대전환에 네 시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좋아하고요 기본소득당이나 제가 많이 응원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요 안면도 있고 최소한의 신뢰 있으니까 네 거기서 토론 한번 합시다 네 진짜로 우리 오마이티비에서도 한번 주선을 해주십시오 네 아마 국민의 모원들은 안진거리라면 절대 안 나오겠지만 네 조정은 의원님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한번 아주 정중하게 점잖게 논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넘게 달려왔는데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하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에 가 있지만 영빈관 신축 시도했던 부분들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9월 10월 물가가 계속 폭동하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물가 대책이라고 나온 건 추석 때 추석 때 할인쿠폰 650억 그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물가 대책인 지역 앞에 지역 앞에를 잡고 소상공인 돕는 정책을 오해하는 분들 소상공인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더 우선적인 건 우리 지역 소비자들이라니까요 10%에서 15%가 할증이 붙으니까 이거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 전액 삭감해버린 겁니다 7, 8천억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물가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 10월달에 전기금 가스금 올리면 물가가 가중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1천원에서 2천원이 올라가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아직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지어서 8, 900억, 9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는 거 국민들이 그래서 청와대 빨리 들어가라 다시 위기 대응도 그게 훨씬 낫고 경호도 좋고 경찰들 그만 괴롭히고 경호를 그만 괴롭히고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웃긴 게 계속 무슨 총독부 관절을 보고나 계속 용역을 주고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상한 전시회를 하고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게 계속 청와대 관련 예산도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거기 살았으면 하나도 안 들어갈 예산을 그렇죠 애초에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 496억도 안 들어가는 거고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라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청와대 사회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각기각층 인사들 불러다가 정말 한 100명씩 불러다가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가왔던 거 줄일 필요도 없어요 예산되니까 그냥 넓은 데에서 영빈관 안 쓴다고 좋아 영빈관을 불러다가 우리 국민들도 영빈들이니까 귀한 영빈관에서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네 각기각층 인사들 시민단체도 초대하고 진보 보수증도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랑 대화를 하든지 네 네 자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영빈관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국민들을 초청해서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다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진보 씨 이전병이 이미 들어간 것은 정말 피눈물 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사과를 하시고 저희는 퇴진을 요구하지만 본인이 퇴진 안 할 거면 사과라도 진심을 하고 네 청와대를 정상화하면 되잖아요 그게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최고로 잘 됐다잖아요 다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박지원 이 세 분이 어쨌든 저보다 훨씬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들 아닙니까 위기관리 전문가들 말씀에 계속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다 일관대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앞으로도 용산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용산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청구하고 김건희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용산 구민들도 지금 싫어해요 네 용산경찰서 직원들 죽을 것 같대요 용산경찰 직원들 현장에서 만났는데 네 힘들어서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용산경찰청 용산경찰서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죽겠대요 정말로 네 그래요 참 우리 국민들이 제일 죽을 마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엄청난 고생이고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 제가 저희들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해서 정권교체를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민주당 정치 세력도 아니고 밖에서 캠페인하고 투쟁이 온 세력이겠지만 어찌 됐든 정치 세력이든 또는 사회운동 세력이든 또는 싱크탱크든 또는 촛불심의혁명을 함께 했던 세력이든 누구든 정권교체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또 좀 더 좋은 민주주의 좀 더 민생 문제 해결을 바랐던 국민들께 저는 겸허히 지금도 되는대로 많이 사죄드리고 어쨌든 지금 가장 고통받는 분들은 서민 중산층들이고 중소상공인들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결국 단 하나도 안 고치고 이 신청 기간도 끝났습니다 아 끝났군요 확인해 보니까 구제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몇 십만명 몇 십만명이 이 신청을 했을 텐데 단 하나도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계속해 드리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좀 대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청경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나오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만 유튜버 오만 유튜버 안징걸TV 자 우리 오마이티비 백삼십만 이번주에 만들어 주시고 안징걸TV 오만천명 돌파했는데 네 십만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뭐 소울의소리도 있고 팩트TV도 있고 또 김성수TV도 있고 양이삼TV 진영호TV도 있는데 요즘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네 아주 작지만 건실한 건강한 유튜브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만 서른다섯 개가 생중계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네 인사이트TV라는 데도 있고 우희종TV 유영아 교수 시사평론을 하는 유영아 교수님도 유영아TV 만들었고요 그래요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만들고 김홍국 교수님도 만들고 네 다 범진보개혁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감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다 네 정말 간절하게 하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진영하게 하는 사람들이 꿈속 청년 장학금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치즈가 너무 좋다고 유명한 가수 이정석 님 있잖아요 예예 사랑하기에 아유 알죠 사랑의 대화 첫눈이 온다고요 그다음에 여름날의 추억 가이톱10에서 빅히트라는 노래만 네 곡 다섯 곡이 있는 이 유명한 가수님이 네 10월 1일에 콘서트를 하는데 수익금 전액을 전액을 네 꿈속 청년 장학금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연말에 네 돈은 돈이 없지만 꿈이 큰 꿈은 크지만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네 청년들 그동안 어 3번에 걸쳐서 지금 17명에게 300만원씩 5,100만원 장학금 지급했거든요 어 연말에 지금 4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석 가수님이 기부를 해주시면 그게 뭐 수익금 500만이 될지 천만이 될지 천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4회 5회를 두 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4회 장립금 이미 모아놓고 있으니까 저도 한 또 천만원 기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4회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6명이면 1,800만원 네 3,600만원에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10월 2일 이정석 가수님 콘서트 여러분 6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주옥같은 그리고 이분이 촛불 10명명때도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2016년때 촛불로 나눠주고 네 본인 돈으로 핫팩 구입하셔서 나눠주는 자원봉사도 하셨고요 아하 굉장히 세월호 추모공연도 가셨고 네 굉장히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해주시는 난이 있는 가수 철학이 있는 가수십니다 히트곡도 너무 많을 뿐만 박진영님도 다 아시죠? 네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사랑의 대화 많이 부른대요 조갑경 조갑경 이정석의 우리나라 지금 듀엣곡 중에 최고의 듀엣곡으로 평가받거든요 네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는데 네 20대 30대들 또 이정석 가수님은 잘 모르는 분들 또 노래는 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첫눈 오면 무렵고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TV 라디오에서 음 첫눈이 온다고 있잖아요 네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이 노래가 첫눈 올 때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첫눈 올 때 저희 오마이티비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정석 가수님이랑 한번 같이 올까요?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요거 좀 공부 좀 했습니다 너무 좋은 치즈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즈가 좋습니다 안진국 소장 네 5만명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의 이벤트 오늘 네 5만명 돌파 축하해 드리고 우리는 저희는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한 푼이나 줄여주라고 네 교육비, 지급,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 이걸 줄여주면 물가가 올라간 것이 상세가 되잖아요 음 통신재벌이 지금 떼돈을 벌고 금융재벌이 떼돈을 벌지만 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이라든지 횡재세를 걷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주잖아요 아 그런 이야기 높잖아요 횡재세의 희도 안 넘 오히려 서민 중산층들에게 고통을 주고 무슨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검토안이 발표가 되고 네 부가세 올리면 누가 다 뭡니까 우리 서민 중산층이 모는 겁니다 그렇죠 부가세는 다 내는 거니까 한 번에 우리가 살 때마다 이자 지금 다 올라가 이자 다 통보, 인상통보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신용대출 하신 분들 다 그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아니 오히려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깎아라 그래야죠 그렇죠 신규 대출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은 이자 빡빡 내고 계셨는데 네 다닐 자 as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